밥 장사로 연매출 700억 우리나라 최대 외식업 CEO 백종원 처음에 빚이 17억 정도 얼마나 부자가 하네 700억 값까지 국배삼겹살 무삼겹 제가 개발하고 자랑을 교묘하게 하시라고 제가 잘하니까 노하우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중요한 노하우는 맛은 30%밖에 안 돼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네 이건 또 뭐야 저런 말 별로 했어요 어둑이다 젊은 여자 연예인 도시인 분양 전구인 이혼 아니 그래도 재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저건 아니라고 반생을 안 해야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